오케이 그래서 현준이 10일 오늘 하기로 했네요 오케이 10일은 오늘도 안했네요 그지로는 공부 안했으니깐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어떤 소리 날까요? 좀 들어볼까? 뭐래? S는 S I는 세 가지 소리 갖고 있었죠 ~~ I, E 우리 여기서는 E, T는 T 합쳐서 SIT 오 현준이 전복보다 많이 늘었는데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어떤 소리나 할까요? 일단 알파벳부터 불러볼까? 음 P는 여기 있어요 Q U I L T 자 Q, U가 선생님이 같이 다니면서 무슨 소리 난다고 그랬는데 다시 가르쳐줄게 Q, U가 뭐 된다? Q Q 된다 했어 Q 그 다음 I는 대표 소리 E L은 소리 하나밖에 없네 L은 을이라 했어 L은 을 OK 그 다음에 T는 Q 그럼 합친 모델 Q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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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이 안나요? 자, 또 뭐가 보여? Q, U가 보이지? Q, U 뭐 돼요? Q 되죠? 그 다음 E가 하나 있는게 아니고 E가 두 개 있어 E가 두 개 있으면 무슨 소리 된다 했지? E가 두 개 있으니까 E가 되겠지? E Q, U는 두 가지 소리죠? E는 은 은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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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여왕이잖아 여왕 알파벳 이름 S, E, H, E, A S는 E, A는 니거 아니면 니거라 했어 E, A는 뭐 아니면 뭐라 했더라 자 또 가르쳐준다 E, A는 E 아니면 에 세 번째 가르쳐주고 있어 E, A는 E, 에 여기서는 뭐가 됐더라 E가 되는거야 합쳐서 뭐가 돼요? C 받아줘 C 받아 C C C 그 다음 얘는 뭐였더라? Sun 그러면 S는 S U는 세 가지 소리 낸다 했는데 뭐였더라 U 우 그렇지 여기선 뭐가겠어요 어 됐죠 N은 합치니까 Sun 그 다음 얘는 뭐였더라 알파벳부터 불러줄까 R E D R E는 세 가지 소리 뭐뭐뭐가 있는데 그렇지 E에 어가 있네 여기선 대표 소리 E D는 T 합치니까 못해요 Red 뭐라구요 Red 어 소리는 쉽게 없어져 버린다 했지 어가 힘이 없어서 Red Red 오케이 그 다음 알파벳 불러줄까요? 그렇지 R A I N 그러면 R은 R A는 첫 번째 대표 소리 A A A가 내는 소리 4가지 내 이름을 불러줘 첫 번째 내 이름을 불러줘 A 첫 번째 대표 소리 A 두 번째 아 힘 빠졌어 어 첫 번째 대표 소리 첫 번째 대표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첫 번째 대표 소리 두 번째 대표 소리 마지막 소리는 항상 힘 빠진 소리 A I 첫 번째 대표 소리 E 그렇지 N은 네 그럼 합치면 뭐가 돼요? Rain 그렇지 Rain Rain 현준이 들었는데 Ra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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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습니까? B였죠 B 그 다음 얘는 뭐였더라 알파벳부터 불러줄까? 알파벳부터 불러줄까? 알파벳부터 불러줄까? 그렇죠 R I N G R은 R I 첫 번째 대표 소리 E 자 NG가 뭐 된다고 내가 가르쳐줬는데 자 네 번째 가르쳐준다 엔진은 뭐 된다 엔진은 뭐 된다 응 된다 했어 엔진은 응 선생님이 일곱 번까지 똑같은 거 가르쳐줄 거야 알겠어? 그 전에 현준이가 맞춰야 돼 다시 물어볼 때 엔진은 뭐 된다 응 그럼 합치면 뭐가 돼? Ring Ring 뭐라고? Ring Ring 오케이 오케이 얘는 뭐였더라 알파벳 이름은 Q U I Z G가 아니고 Z Q U I Z E Q U가 뭐 된다 했더라 Q I 첫 번째 대표 소리 E Z Z 합치면 뭐 돼요? 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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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요? 오케이 잘했고요 한정거 마무리합니다 한정거 5 동거 Az 1 2 2